일단 약간 조금만 몸 좀 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버티키면드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프론트레버를 하게 되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가 다 털리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은 만약에 제일 잘 털리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저같은 경우에는 중반부하고 광배까지 이어진대요 그쪽이 제일 많이 털리는 것 같아요 홀딩만 하고 딱 끝냈는데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세트를 하게 되면은 홀딩만 하는게 아니라 프롭이나 레이저 이런 것들만 섞어주면서 하면 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기게만 하게 되면은 몸이 완전히 다 털려버리니까 미는 것도 좀 간간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기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기게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당기게만 하면 되시고요 이제 당기게도 이렇게 잘 털려면 됩니다 이제 당기게만 하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